제8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당이 열었던 광화문 집회에 우리 당 당원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국민들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와 우리 당을 비나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이념에만 매달려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삶은 돌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공단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기업 노조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모두 죽을 롯인데 대통령은 오로지 개성공단 살리기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정책 방향을 다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독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할 국민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발을 짓밟으며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야당과 야당 대표를 공격해서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큰 오산입니다.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제자리로 올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입니다. 후회를 해도 늦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대통령의 각성과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